저는 오늘 소천에 있는 캠핑장에 왔어요. 캠핑장이 진짜 크고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벌써 오늘 캠핑이 기대돼요. 여기가 오늘 제가 사용할 사이트예요. 제가 아직 타표가 없어서 오늘 더울까 봐 걱정을 좀 했어요. 근데 숲속이라 그런지 되게 시원해요. 아마 옆에 계곡도 흘러서 더 시원한 것 같아요. 이 자리가 3번 뒤에 숨겨진 4번이라서 제가 오늘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거였어요. 대신에 이게 바로 옆에 차를 대신 없어가지고 조금 걷긴 해야 되는데 지금 장비를 옮기다가 제가 텐트 가방을 찢어뜨렸어요. 이게 엄청 약한가 봐요. 그냥 잡았는데 찢어져가지고 조금 당황스럽지만 근데 원래 가방이 좀 타이트하긴 했어가지고 다른 걸 살 생각이 있었어서 그래도 괜찮아요. 가방이 이렇게 됐어요. 저번 텐트는 모기장이 찢어지고 이거는 텐트 가방이 찢어지고 쉽지 않네요. 이게 제가 저번에 플라이로 썼었는데 사실 그라운드 세트였대요. 댓글로 알려주셔가지고 오늘은 한번 그 용도에 맞게끔 그라운드 세트로 사용해볼게요.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맞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박에서 적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박에서 이런 걸 열어대요. 한 번에 맞게 하는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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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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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무 생각 없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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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